안녕하세요. 내 사랑 비타민님들 반갑습니다. 자 오늘 라인댄스 순영이와 배워볼 작품은요. New Friends라는 작품이고요. 32카운트 4작품입니다. 한 번의 리스타트가 있어요. 또 한 번의 스텝체인지가 있습니다. 한번 배워보실까요? 자 뒤로 돌아서 할게요. 자 섹션 1 카운트 합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자 섹션 1 다시 한 번 할게요.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자 섹션 2 갑니다. 오른발 1, 2, 3, 4, 5, 6, 7, 8 자 섹션 2 다시 한 번 카운트 갈게요. 오른발 1, 2, 3, 4, 5, 6, 7, 8 자 섹션 3 갑니다. 오른발 1, 2, 3, 4, 5, 6, 7, 8 방향 전환이 됐죠? 카운트 한 번 다시 갑니다. 3번 1, 2, 3, 4, 5, 6, 7, 8 자 섹션 1에서 섹션 3 까지 카운트 한 번 다시 가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 섹션 4 마지막 갑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자 섹션 4 마지막 갑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자 섹션 4번까지 하셨고요. 풀카운트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.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 풀카운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7번째 월에서 24카운트에 리스타트 했습니다. 한번 해볼게요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8번째 월에서 리스타트 하시고 스텝 체인지 가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스텝 체인지 1, 2, 하시고 리스타트 하시면 됩니다. 자 오늘 작품 재미있으셨죠? 열심히 따라해보세요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러뷰 러뷰